미국 경제는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고비를 넘기고 예상을 뛰어넘는 탄력과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6% 급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1월의 0.3% 증가보다 두 배나 더 늘어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4% 증가를 웃던 겁니다. 미국에서 11월과 12월 등 두 달 동안은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으로 꼽히는데 소매 판매가 11월 0.3%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는 두 배나 되는 0.6% 급증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소매 판매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3.2% 증가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12월의 소매 판매에서 연말에 화렁을 보이는 의류 판매가 전달보다 1.5%나 급증해 대폭 증가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강세를 보이는 온라인 판매도 12월의 전달보다 1.5% 늘어났습니다. 미국 내 온라인 판매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2,2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12월에 1.1% 늘어나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로서리 판매는 전달보다 0.2%, 스포츠용품점은 0.3%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 판매는 전달보다 1.3% 줄었습니다. 가구류 판매는 전달보다 1%, 전자와 가전제품은 0.3% 각각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에다가 서비스 분야 판매를 합하면 미·국민 소비지출이 계산됩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 소비지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68%나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입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 미국민들이 뜨거운 연말 쇼핑 열기를 보여 실제 씀씀이를 늘렸기 때문에 2024년 새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우려보다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2023년 2.6%에서 2024년에는 1.4%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민 소비지출이 지속된다면 2%대 성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WKTV 뉴스 안혼련입니다.